벤츠 벤츠 SL55 AMG 2005년식 차량입니다. 광옥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어빌리티 음질전용 블루투스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는 1패러 헤드캡을 장착하는 작업장입니다. 이 차량엔 옥스가 없기 때문에 옥스 생선이 가능해야만 음질전용 블루투스 장착이 가능하고 헤드캡은 장착하자마자 바로 사운드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며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벤츠 벤츠 SL55 AMG 2005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